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여러 변화의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수세의 중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중전보다 10%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분당, 일산, 평촌 같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또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맥주는 크게 에일맥주, 라거맥주 이렇게 나누죠. 이 중에 대량 생산이 쉽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라거맥주 비중이 좀 더 큰데요. 에일맥주로 수제맥주 1위를 해온 제주맥주가 이번에는 라거맥주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 맥주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 흐름과 동향 전망 한꺼번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묵대 부동산대학원의 박합수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집값, 주택시장 분위기 요즘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 주십니까, 요즘은? 전반적으로 한마디로는 보합수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강보합세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최근 분위기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 추진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대감이 약간 주춤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2주간 상승세로 약간 반등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주춤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물론 더 기대감이 큰 강남 지역은 강보합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약간의 세제 개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조종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 경과돼야 됐는데. 이 2년 기간 경과가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된 상태. 이 정도의 개선이 시장에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제 완화는 집을 팔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가 물론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 남겨놓고 마지막 한 채까지 파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일시적 2주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 이런 다주택자의 것도 사실은 이거는 사실 좀 무리한 그런 법이었는데. 이것까지 없어져서 다소 용통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갈아타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두 채 있는 거 한꺼번에 다 팔고 좋은 집으로 좀 가보자 라고 하는 거 할 때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똘똘한 한 채라는 전략으로 갈 때 지금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도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통해서 한꺼번에 두 채 세 채를 다 팔고 새로운 곳에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할 때 아주 유효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좀 팔고 싶었던 다주택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매물을 좀 내놓을 만한 상황인 듯한데 그래서 좀 약간 약보합 내지는 집값이 좀 덜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됩니까? 우선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좀 조정된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우선 당장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가 점차 좀 가시화되는 양상이고 금리 인상이 좀 예고된 그런 측면도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매수자들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인 매입을 보류하는 이런 사항도 좀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약간 보류하고 관망을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들은 10% 정도 늘었다고 보도는 나오더군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거래가 되려면 전반적으로 이제 한 금매물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대략 한 10% 정도를 내려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보유세나 이런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5월 말까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매도자 측면에서도 일단은 올해의 분은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5월 말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매물로 내놓는 건 의미가 없고 이미 이제 6월 1일 전에 파실 분들은 다 팔았을 거라고 가정하면 6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새 정부죠. 새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략은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공략에 대해서 약간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것들은 또 잠깐 뒤로 빼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6월 1일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세 부과 기준일도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어찌됐건 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 이런 것들이 점차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5월 9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이런 규제 완화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 상대적으로 그런 또 기회까지도 보려는 사항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져서 6월 1일 이후에는 또 급격하게 매물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한 3, 4개월 전 정도의 매물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종전에 사항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내년 1, 2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관망이나 계산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1, 2월 정도에 매물을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는 요새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매도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행사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2년이 만기가 되는 날 나는 새로운 매수자를 들여야 되는데 그 매수자는 직접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니면 세입자 그동안 오래오래 사셔서 곧 나갈 2 플러스 2년에서도 얼마 안 남은 분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추거나 아니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서 집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이 되면 비워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의대로 지금 팔기가 사실상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도 같이 겹쳐진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요즘 서로 위로금이 오고 가고 그런다면서요? 일종의 이사비 당연히 중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달라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이건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당연히 실비니까 해드려야 되는데 내보내는 집주인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 합의금이 특정하진 않습니다만 500만 원, 천만 원, 심지어 2천만 원 달라는 얘기까지도 오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집이 공급이 되려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서로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분위기고 네. 그리고 이런저런 시공사와의 공사비 논란이 있는지 자꾸 분양이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네. 둔천주공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좀 그렇다군요. 임운동도 그런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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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그냥 지나가는 일일까요? 아니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일입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안전진단부터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의 초기 단계여서 우리가 이게 나중에 입주 물량으로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뭐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보게 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면제단지들이에요. 반포주공 1단지부터 해서 심암포 3차 경남 심암포 4주구라든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개포주공 1단지나 둔촌주공도 거기에 들긴 합니다. 이런 재건축 부담금 면제단지만 공사를 막상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에 해당되는 단지들은 거의 지체되고 있어요. 그만큼 입주 시기가 자꾸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안전진단도 계속 늦춰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또 입주가 계속 늦어지는 이런 시기가 지연되는 것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안전진단은 이게 재건축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거죠? 거의 이걸 시작해서 통과를 해야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10년 후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입주 물량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자칫하면 10년이 아니라 15년 후 입주로 물론 서울시에서 신석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당초 인허가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 20여 개 단지에 해당되는 거고 이걸 전체로 다 확대해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기를 당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주 물량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는 측면이 큽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몇 년 후에는 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됐든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됐든 과감하게 지금 시점부터 규제 완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이 빨리빨리 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규제나 규정들은 잘 안 바뀌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공사비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공사비 문제가 심지어 어떤 단지에는 입찰하는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다는 보도가 엊그제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에 어디 무슨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시공업체들 입찰하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공사비가 예를 들면 3.3제곱미터당 예를 들면 600만 원이나 생각이 들면 조합에서는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가격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시공사는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럼 그다음에는 그것보다는 좀 비싸게 지어도 좋습니다. 라고 조합이 입장을 바꿔야 그렇죠. 공사비 기준액을 높여야 거기에 입찰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악순환은 사실 지금 당장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공사비가 최근 들어서 대기업의 시공단가들이 최소한 20% 이상 30%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큽니다. 그만큼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사업성도 계속 조합에서도 사업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거죠. 공사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안정이 돼야 공사도 또 진행이 될 겁니다. 방금 얘기한 제도적인 것 이에 의 이런 공급을 지체하는 이런 공사비 단가 문제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주시기가 좀 지연되는 문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 공사비 단가 문제는 조합이 좀 양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규제를 좀 바꿔야 되는 건가요? 우선 그런 경우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는 입찰 기준해서 내정 가격을 공개하게 되는데 공사비 단가를. 그거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한다면 해결될 일입니다. 사실상은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 중에 대출 금리 인상,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은 기준금리 계속 올릴 거라고 하고 또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거 다 올라간 게 시중금리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부동산 시장의 좋은 신호는 아닐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 폭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폭이 지금 4월 말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3월 말 주담대 평균 금리가 3.84% 정도 됩니다. 물론 2월 달에는 3.88% 정도였어요. 네. 새로 나가는 대출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평균 금리입니다. 평균. 평균으로. 네. 평균으로. 평균이니까 중간, 물론 4% 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평균이 3.8, 3.9 정도의 수준. 거의 4%에 육박하는 금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은 앞으로도 1.5 정도, 1에서 2.5까지 간다는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대출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2012, 13, 14, 이때 10년 전이죠. 나왔었던 하우스포 시절의 금리로 거의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한 5%에서 6% 정도가 그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격이 올라갔던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저금리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금리 하나가 다 제압할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다로 보여집니다. 새로 집 사는 분들이 이 금리 부담스러워서는 도저히 대출 받아서 집은 못 산다. 못 삽니다. 왜냐하면 5%가 넘어가서 5%, 6%가 되게 되면 상환 능력 자체가 되지도 않고 DSR이 지금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조차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한도가 또 줄게 되니까요. 이자 상환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의 그런 구매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심리도 당연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기존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의 그런 금리 상환,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환 금액도 순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5%에 육박하는 금리가 되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의 금리도 5%에 육박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물론 고정금리 받은 분들은 고정금리 기한이 끝나면 올라가겠습니다만 변동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거는 3개월, 6개월 주기에 시차를 두고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큰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건 다들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해서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갑자기 안 올린다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꽤 안정,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꽤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읽히는데 그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뜻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이런 금리 인상 폭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구태여 서두를 필요는 없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내년 초에 또 그런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연초 시점까지 관망하면서 시기를 늦추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대출 금리 수준이면 말씀하신 대로 2014년? DB13, 2014. 이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하우스포 시절에 그 정도의 금리였습니다. 그때도 2014년 7월에 대출 규제 완화를 했죠. 그래서 그때 요새 그 후에는 그 시점을 가지고 대출받아서 집사라 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2014년 7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준에서 보게 되면 금리가 높았는데 그게 다시 재현될 우려도 잠재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부동산 시장만을 위하진 않고 전체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일정 부분 대출 금리에 선반영됐으니까 순차적으로 좀 낮게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된다면 금리는 꼭 주목해 봐야 될 편입니다. 5%쯤 되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도 금리가 그 정도 높아지면 어떻게 집을 사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보다 1% 남짓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치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1년 안에 금리가 3% 가까이가 올라가게 되면 거의 시장은 급격한 침체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미 대략 한 금리가 1.5% 이상 올라간 상태라고 보여지면 지금도 이미 지금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이유가 금리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전세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8월이 예전에 부동산 입법이 시작된 4년 전에 그렇게 시작된 때여서 이제 그게 다 돌아오는 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은 8월 달에 지금 2년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한 것이 돌아옵니다.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은 이미 방금 언급한 매매 매입을 보류한 그런 전세 안주 수요 그리고 청약 대기 수요라든가 보유세를 또 전세금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입주 물량이 또 좀 부족한 이런 측면에서 전세는 약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매매 시장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전세에 안주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8월부터 계약갱신청권이 돌아오면 순차적으로 기존에 좀 낮게 있었던 금액이 시세로다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지표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변 시세 전세금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소폭 상승하는 측면이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네. 건국대의 박갑수 겸교수였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의 신기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맥주네요. 맥주. 캬! 맥주. 캬! 여름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수제맥주? 수제맥주 시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수제맥주 시장이 요즘 몇 년 동안은 굉장한 인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리오프닝인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밖에서 예를 들면 한강고수 부주에서 주말에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수제맥주를 먹을 것이냐. 아니다. 리오프닝주는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제맥주가 아니고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라거 맥주라고 하는 지금 제가 캬! 말씀드린 시원한, 목넘김이 시원한, 깔끔한 이런 맥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소주 좀 탄 소맥이거나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수제맥주군요.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 수제맥주의 대명사가 있어요. 이게 제주맥주라는 곳인데 제주맥주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니까 이 오프닝주에서도 주인공이 되겠다고 해서 라거 맥주를 내겠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내려갔더라고요. 4개월 만이니까 확실히 코로나는 일단 정리되는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긴장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제주맥주가 인기 끌었던 거는 제주맥주가 2015년에 창업한 수제맥주 스타트업인데요. 말 그대로 제주에서 생산해서 갖고 올라와요. 정말 맑고 깨끗하게 마시는 술인데 원래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소량 생산 맥주어야지 크래프트 맥주가 되는 건데 크래프트 맥주가 수제맥주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네. 그걸 용어인데 이제 원래는 만든 공장에서만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유통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2014년에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2015년 이듬해죠. 그때 제주맥주가 창업을 했고요. 2017년 8월에 제주 위트에일이라는 걸 출시했는데 아마 편의점에서 이 제품 만나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위트에일. 네. 제주 위트에일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에일맥주가 뭐냐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에일맥주와 라거 맥주를 일단 구분을 좀 해주셔보세요. 네. 맥주를 거치게 구분하면 에일맥주와 라거 맥주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에일맥주는 쉽게 얘기하면 상온에서 발효시켜요. 맥주라는 게 결국은 맥아를 효몰을 넣어서 발효시키잖아요. 그런데 발효를 상온에서 시키는 게 에일맥주고 그리고 이제 냉장에서 시키는 게 라거 맥주인 건데 에일맥주처럼 상온에서 시키면 일단 좋은 건 상온이니까 냉장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비용도 적고 그리고 생산기간도 짧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취향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시각적으로 보면 색깔이 아주 짙고요. 당연히 상온에서 혐오가 발효시키니까 알콜 도수가 높아서 맥주 마시고 나서 우리나라 맥주 아니고 다른 나라 맥주 마시면 맥주가 이렇게 도수가 높단 말이야? 취하네? 이런 느낌 주는 게 에일맥주인데 그 덕분에 바디감이 묵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소주 같은 거 타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술이고 조금만 마셔도 많이 취하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서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서 혼술하고 집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도수가 높고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약간 몸에 촥 바디감이 센 이런 에일맥주가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넷플릭스 보면서 집에서 혼술 딱 하는 거 이게 지난 한 2년 동안의 트렌드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주맥주가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20년에 주세법 개정이 되면서 원래 지금은 우리도 익숙한데 맥주 한 캔, 네 캔에 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주세법 개정 전에는 세 캔에 만 원이었죠. 왜냐하면 세금이 30% 이상 붙었었는데 가까이 주세법이 종가스에서 종량제로 새로 바뀌면서 어쨌든 설명은 복잡합니다만 세금이 싸진 덕분에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비용이 낮아져서 그래서 이제 제주맥주가 엄청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라거맥주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리오프닝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라거맥주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이럴 때 제주맥주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주맥주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수제 맥주 시장 안에서만 시장 점유율이 90%거든요. 크래프트 맥주 시장 안에서만. 수제 맥주라는 게 우리가 이른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맥주 아닌 맥주들이에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맥주들이 흔히 말하는 크래프트 맥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90%가 제주맥주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거맥주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 브랜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설명하기가 쉽게 되면 오비 맥주, 카스, 클라우드, 테라 이런 것들. 라거맥주 시장인데 이게 훨씬 시장이 커요. 이 시장이 전체 맥주 시장이 90%, 80%에서 90% 차지하는데 나머지 10%가 지금 말씀드린 A 맥주 시장이고요. A 맥주 시장의 점유율 90%가 제주맥주인 거죠. 그러니까 제주맥주가 이 시장 안에서는 왕좌인 거죠. 정말. 말씀하신 묵직한 내지는 도수 좀 높은 상온에서.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딱 맞춰 떨어졌던 거죠. 혼수라는 시장. 게다가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은 맥주 맛 좀 특별하게 느끼잖아요. 늘 마시던 맥주 말고 맛있는 맥주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맥주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트렌드가 바뀌면서 라거맥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라거맥주에 대한 발표를 지난 5월 16일 날 브리닝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어서 라거맥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라거맥주 이름이 제주라거 001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2002, 2003, 007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 오늘 설명해 주신 A 맥주는 앞으로는 시장이 좀 줄어들 거다. 보는 건가 봐요. 그거는 마치 넷플릭스 시장 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바뀌는데. B2C 시장은 이 트렌드 바뀌는 거가 매우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주는 것처럼 A 맥주 소비는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라거맥주는 아까 A 맥주 설명해 드린 것도 말씀드리면 저온에서 발효시키잖아요. 시원하고. 그러니까 19시 이하의 저온이고요. 그러니까 왜 맥주 마시면 늘 광고 나오면 맥주 마시고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게. 맥주는 시원하게 마시면 시원하고 시원하게 이른바 채워놓지 않으면 안 시원한 거지. 저온에서 발효해서 발효하면 시원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게 맥주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냐인데 A 맥주는 시원하다기보단 상온에서 마시는 게 좋고 그 목넘긴 굵직한 거. 그런데 이제 라거맥주는 무조건 시원하지 않으면 왜 이런 거 있잖아. 저기 사장님 왜 맥주가 시원하지 않아서 맛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라거맥주 본연의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유흥시장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음주 방법이 집에서 혼술 마시는 거에서 이제 식당이나 또는 술집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거리 두기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흥시장에서는 라거맥주의 소비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라거맥주장을 잡지 않으면 제주 맥주라고 하는 이제 지른바 수년 동안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에서 시장 점유율 90%까지 갖고 심지어 코스닥에 상장까지 된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이 활료를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라거맥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들이 만들었던 맥주. 네, 맞아요. 오비 맥주. 그것도 우리나라 맥주는 왜 맛이 이래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그러니까요. 그게 뭐 사실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 맥주는 왜 다른 나라 맥주만큼 주막도 다양하지 않고 맛도 이렇게 좀 얕고 그러냐. 그런데 이게 한국인들의 음주 스타일하고 약간 최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업계 분들 말씀 들으면. 어차피 맛으로 마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맛은 있는데.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맥주가 맛을 더 맛있게 만들고 깊이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한국 개별 크래프트 맥주. 쏘맥을 만들기 위해서 가볍고 라이트하게 만든다. 아닌데 이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죠. 지금 그 시장에서는 누가 1등이에요? 여기서는 오비 맥주가 카스를 앞서운 시장 점유율이 무려 52%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테라를 앞서우는데 이게 26%니까 두 개 합하면 8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 칠성에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게 한 5% 정도 되는 시장인 거죠. 그 시장에 이제 또 뛰어드는 거다 이거죠? 네. 전체 맥주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서 라거 시장 규모가 80% 이상 넘어가니까 이 시장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시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제 맥주는 우리 거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퍼지는 그런 마케팅일 텐데 여기는 뭔가 주점이나 식당도 마케팅도 해야 되고 주류 도매상들도 이것도 좀 취급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결국은요. 이 시장은 B2B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시장의 경쟁 보면요. 결국은 대리점주들과의 어떤 유통 박용이 파워를 갖고 싸우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례를 얘기 드리면 옛날에는 지금 오비 맥주가 절대적으로 1등인데 그 이전에는 하이트 진로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하이트 진로한테 오비 맥주가 역전하는 과정이 대리점주들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리점주들한테 이른바 밀어내기 안 하게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밀어내기는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물건을 팔고 창고에 쟁여놓게 안 하고 바로바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게 하는 거고요. 맛을 좋게 만들고 이러면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대리점은 브랜드마다 또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자동차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시장은 B2B 안에서 유통망을 잡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유통을 잡으면 오비 맥주하고 하이트 진로처럼 순위가 역전되기도 하는 시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B2B 시장이 크래프트 수제 맥주 시장은 그게 제주 맥주가 그 덕분에 성공하긴 했는데 편의점에 가서 소비자들이 직접 브랜드를 보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반면에 라거 시장인 유흥 시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B2B 대리점 주 시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맥주를 주문할 때 브랜드로 콕 집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맥주 하나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흔히 맥주 시장을 습관성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데 맥주 마시고 싶다인 거지 특정한 맥주 마시고 싶다는 특히 유흥 시장에서 덜한 거죠. 다 비슷하니까? 다 비슷하다.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시장에 대한 돌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 라거 맥주들은 술집에 가면 광고가 자꾸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코스터들이 소비자들이 습관으로 주문하기 직전에 한번 그 이미지를 보고 이거였네라고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맥주가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맥주 시장이 했던 그런 플라이어들이 했던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게 마케팅비, 판촉비,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만만치 않은 시장인 거죠. 그것도 하나 붙여놓으려면 또 식당 사장님한테 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사장님들이 공짜로 그거 왜 해줘요? 그럼 더 해줘야 되고 갖다줘야 되고 이 시장을 뚫기가 말하자면 MG 시장을 뚫는다고 하는 건요. 제주맥주 시장은. 이른바 소셜 마케팅이라든가 입소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트렌드 시장을 뚫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런 전통적인 컨벤셔널 시장을 뚫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의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좀 다른 시장인 것 같아서. 사실 우려가 많아요. 말하자면 가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소비자들도 경쟁사 많아지면 좋죠. 저희야. 그렇죠.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좋죠. 그렇긴 한데. 제주라고 공공일 나오면 그런 새로운 맥주를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있어요. 가야 한다는 당인이 있는데 어떻게 유통망을 뚫을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라는 게 이번 제주맥주를 취재한 기자분들의 모든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은 결국은 제주맥주라는 브랜드 파워가 얼마까지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시험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서 내가 편의점에서 혼술 마셨을 때 마셨던 그 맥주맥을 한번 마셔보고 그 맥주가 진짜 맛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소비자들이 설득할 수 있으면 소비자 시장이 원하면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제주맥주라는 회사는 코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던데. 맞아요. 요즘 이익이나 이런 수준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돈을 못 벌어요. 맥주를 파는데 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스타트업이 그렇죠. 그런데 적자를 감수하고도 계속적으로 양조장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왔고 마케팅비를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72억 원 정도 났고요. 2021년에 상장을 했습니까? 상장은 2021년에 상장했습니다. 5월에 상장했다. 그때도 적자였어요? 네. 적자였는데 테슬라 특례 요건이라는 걸로 상장을 했어요. 테슬라 승례 요건이라는 게 테슬라처럼 돈은 안 되지만 전기차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미래 기업을 시장에 소개하겠다 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장 이후에 적자가 4년 이상 연속으로 나면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연속 적자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 맥주가 상장한 다음에 4년 지나기 전에 적자를 메꾸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라거 맥주나 또는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주 맥주 적자의 또 다른 숨은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제주 맥주여서요. 제주 맥주? 제주에서 맥주를 갖고 오거든요. 운송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공장도 제주에 있고. 그렇죠. 공장도 제주도에 있고요. 제주 맥주 물류 운반비가 36억 원이 들었다고 2021년 기준으로 나오는데 2022년에 마케팅 비가 26억 원이었어요. 마케팅 비용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든 거죠. 적자가 76억 원인데. 배루시러 와야 되니까 좀 더 비싼.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에일 맥주, 수제 맥주의 주요 소비층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은 서울 수도권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물류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게다가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런 맥주 트렌드 중에 하나가 브랜드 맥주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편의점 가면 보셨을 텐데 공표 맥주 이런 거 많이들 나오잖아요. 맥주 맛하고는 관계없고 상초가 좋은 펜시에서 재밌어서 팔리게 되는 맥주들이 꽤 있는데 그런 맥주들과 경쟁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주 맥주는 양쪽에서 라거 맥주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물류 비용도 많이 드는데 마케팅비도 많이 써야 하는 라거 맥주 공장도 계속 제주에다 둘 모양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계속 두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라거 시장을 진출하려면 서울 쪽에서 이런 맥주 공장이나 이런 걸 인수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해서 M&A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맥주 공장을 좀 인수해보자. 네. 그게 사실은 합리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동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더밀크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